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우리 외교 환경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교부가 올해 가치와 국익을 중시하는 능동적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퇴 전략을 시행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리 외교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의 원년이 됩니다. 인퇴 전략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반도라는 또는 동북아라는 지정학적인 틀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포용, 신뢰, 호해 3대 협력 원칙을 토대로 에너지 협력 등 9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도 강화합니다. 동맹국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공동 번영의 외교를 실현합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내실화하고 한일-한중관계 발전에 힘쓸 계획입니다. 북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하고 담대한 구상 공감대 확산,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 안보, 세일즈 외교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IPEF 등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국제규범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제외 공간을 수출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외교부는 이밖에도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